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여러분 왜 제가 우산 들고 왔을까요?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캐스트를 찍어봤는데 오늘 비가 오거든요 여러분 태풍 종달이? 종달새?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름이 예쁜 태풍이 오면 되게 싸나온 거라고 했는데 비만 이렇게 뿌리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촬영하러 왔는데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일단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감성 캐스트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구모 다가오니까 되게 이제 긴장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강의를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교재를 이제 다 탈고하고 지금 교재가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스스로가 너무 소진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많이 열심히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달고 달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이 원래 고독한 존재고 그리고 사람은 원래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구나 저는 강사라서 그런지 저만의 이런 신간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를 끊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다니는 그 근처에 있는 스카 중에 여성 전용 스카가 있더라고요 여성 전용을 끊은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방구도 끼고 편하게 다니려고 네 그래서 이제 스카를 끊었는데 가니까 이제 방학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재학생들 중간고사 기간도 아니다 보니까 여유 자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걸어가가지고 이제 노트북 펼치고 물론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그 1인 독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혼자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수능과 관계없는 다른 영어 공부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것도 공부하다가 또 관련 있는 것들 공부도 하다가 혼자 또 다른 생각도 하다가 일기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 약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냐면 한 3시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음에 내가 담아놨던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약간 가라앉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많이 소진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잠깐 다 끊고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잠깐 있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이나마 한 시간이면 한 시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제 학원 강의 끝나고 나면 매일 그 스카이 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 그리고 또 수업 준비 그리고 또 당장 급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약간 여유 있게 미리미리 하는 습관들을 좀 붙여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야식을 또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카이 이미 그 시간에 가면 주전부리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조용한 환경이나 공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용하니까 약간 힐링도 되고 그래서요 여러분 비가 또 오고 간만에 또 여러분 막 뜨거웠던 열기가 싹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가을도 올 거예요 초석도 올 거고 그리고 초석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수능이 이제 또 한 걸음 더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이 약간 평정심을 가지면서 조용히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힐링하는 그런 날도 하루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캐스트를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아하는 음악 한번 들으면서 힐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우림의 이카루스 첫 번째 가사를 들어보면 난 내가 스무 살이 되면 찬란이 빛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약간 비극적인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래도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힘을 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정말 하루 잘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는 편하게 힐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